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이걸 내놓을 수 있는가? 아마도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임 중에 지나치게 무리수를 많이 둔 사람들일수록 권력 연장에 더욱더 집착할 것으로 봅니다. 7월 26일자 조선일보에는 주간조선의 이성진 기자가 쓴 심청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재명의 다음 미션은 친문 마음돌리기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작성한 기사에는 현재 집권 세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친문 세력의 계획과 고민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지도 급등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기사는 이런 문장들로 시작됩니다. 지난 7월 16일 대부분으로부터 집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뒤에 발표된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단숨에 20%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2위로 올라섰다. 1위 이낙영 의원과의 격차는 4.6%포인트 지난 2년간 압도적 이유를 기록했던 이낙영 의원을 5차 범위 내까지 따라잡은 차기 주자는 이재명 기사가 처음이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대부분 선고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친문보다는 중도층이라면서 그의 강경하고 단호한 발언이 오히려 친문엔 이 호감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호감도가 증가한 것은 한국의 중도층이 그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한 차기 대권의 정책 어젠다는 포퓰리즘이 지배할 것으로 봅니다. 누가 누가 더 공짜를 많이 줄 수 있는가에 경련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훗날 대권을 거머쥐면 실용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라든지 행보, 성장 배경을 미뤄보면 그런 극단적인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운 좋게 문 대통령의 임기를 무난히 마치게 되면 그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마이너스 유산에다가 그의 실정까지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까지 대적이 되면 한국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도청 가운데서 그가 실용 노선을 걷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의 철학이나 신념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사석에서 주고받는 격한 발언을 접하다 보면 아무리 사석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정거물들입니다. 다음 질문은 친문 세력들의 입장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기사에서 주목하게 되는 다른 대목은 바로 친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개파인 이른바 친문 세력들에게는 공적과 같은 인사입니다. 공공의 척과 같은 그런 인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친문 세력들은 2018년 경기도 지사 당내 경선 때에 이재명 지사의 경쟁자인 전해철 의원을 밀었다가 경선에서 치자 차라리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는 것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낫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놔둘 정도였습니다. 1%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고 180석 의석으로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성자독식의 한국정치에서 이재명 지사는 당내 최대 개파인 친문 세력의 지지 없이는 당의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중도층을 규합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에선 친문 돌파 해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가 친문 세력을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문 세력 개파에 적합한 대권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면 친문 세력 또한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문 세력과 이재명과는 그동안 패인골이 너무 깊고 또 너무 넓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리 봐도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세상용으로 케미칼이 서로 다르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성향이나 성격을 미뤄보면 만일 그가 대권을 쥐게 되는 순간 친문 세력들은 줄초상 내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친문 세력들에 대해 가장 야멸차게 정리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 가운데 어떤가 하는 인물이 이재명 지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조국이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친문으로서는 자신들을 열렬하게 대변하는 대권 후보를 하루속히 만들어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고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가 힘을 갖게 되면 지금 날리고 있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은 극히 좁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부분 판결을 보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친문 세력들이 그를 살려뒀을까? 그와 손을 잡을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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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